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정허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정허 미식어 좋은 일이 있은 게 아잔또 노래 까라 기억하면 산방에 이신 거 선풍기 우털에 옷 올려놓은 거 저거라도 치읍서게 미식어 입어나면 톡하게 입어난 자리에 벗어놓고 컴퓨터는 얼마나 좋아 네 물어게 사람 손 두 번 가게 요작인보는 어디 정지 식탁에 바지 입어난 거 톡하게 올려놓으라 아이고 그것도 입어나면 볼 건 그자 세탁기 옆더래 가땅 놓고 저거 선풍기 우털에 놨땅 선풍기 돌아가멍 저 샷스 가마불민 저것도 어떤 거진 저 위 올려놓을 때가 개 요아방하게 아이고 요아방하게 어디 그 속옵들에 샷스가 들어갑니까 개가 말을 해도 정말 그게 또 개 입어나면 그자 톡하게 그자 한 번 두 번 손 안가기 휘어불민 주추 아이고 참 두리나기도 아니고 이거 영업서 정업서 각씨가 아방신데 이거 시길라 아익과게 아랑해 줍서게 각씨도 늙음숙에 이 사람은 미식? 아 경허니까 누게 영허라 저거는 과를를내서 신경을 쓰질 말란 말이여 누게 우리집에 올사름이 있나 미식 뭐 인여 갖고 나오고 살먹 미식 뭐 올사름이시나 어시나 베렘해도 답답하고 아이고 그건 난 참 질동이 허멍 요작이 저 어디 가단 들련 아이고 성님 요새 닮으면 사라지쿠당 허멍호가한테 어떤거 연 아이고 우리 아방은 이제 양 저 각씨 눈치 서설보멍 미식어 인형량으로 할건 인형량으로 다 하고 미식어 밥 먹은 안거라도 싱크대에 놓으면 더 크게 설거지도 해 놓고 서답도 서머 세탁기 다 돌아간거 닮으면 탁탁 터럭 늘고 들인도 하고 비우져내가면 양 이젠 미식어 저 두번 굽게 아니영 이것저것 잘 해 햄수다게 그 어멍 자자자자 어멍 자랑허가한테 기어는 살만 낳게 어멍이었수다 사람이 참 영살고 정살고 해에도 다 인혁신든 잘나는 것도 있고 나 양 참 질동야방 추구리제나 아니여도 오늘은 혀살 추구렴진지 미식어민 바띠강 그저 놀당이라도 일도 잘 넣어요 참 어디가민 또 글좋아노난 연날부터 마을에서 미식어 저 충문이라도 쓸 일이시니 질동야방 비렁씨요 저 어느 행간 마을에서 경로잔치 해먹 노래자랑허는 참 나강은 그때 저 박상철이 황진이 불러자 치는 거 보다 원 박상철이 많이 노래 잘 넣어요 그 뭐고 참 덕대도 어디가민 빠지지 아니하게 지뢰도 참 논보기에 부칠없지 아닐 만큼 허곡 참 힘이나 쓰게 덕대 좋아 음성 좋아 미식어민 아이고 어디가민 써가 어디가민 인사성 좋아 눈도 바룡헌게 참 연날 신성일만인 아니주만은 어디가민 참 영화배우 소리 들을만이 얼굴 좋아 질동야방냥 참 젊을때 허슬 각시 쏙생인 것 마랑은 재주가 한 어른이오다게 다 굴아서 더 이쯤 아는게 아직 혼여들랑까지 혼 30초만 더 오면 방송 끝나면 허슬 더 굳죽입니다 더 이쯤 아는 난 원 나도 그 어른이 형 살아보진 아니한 거는 다 알아 국가격에 더 잘나는게 이슈 돼줄게 고마워 이소오라 전화기가 어디시냐 여보세요 질동야방이가 너 저 각시 호나 더 거느리 형 살구정 아느냐 나 요피 어떤 예청이 네 형만 막 살구정은 예청이 호나 신거담따 어떤거니 아이고 하 끊없어 미식어 굴말라 끌랑 말자 아니 네 말을 곧는디 이건 당초에 우리 조상 거느리듯이 거느리는디 어떤거니 아이고 미식어민 미식어민 형이 핵구이 점진 아니다마는 아이고 끊없어게 부칠없지 아냐 미식어디 전화해 미식어민 아이고 미식어민 전화하기는 전화하는 척만 있지 미식어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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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 말을 버버버버 이거 오늘 장점을 개발하멍 인형이 잘할 수 있는걸 살리멍 앞으로라도 살아갑서게 미식어민 그자 왜울름만 하고 각시 미식어민이 되건 거주만네 와가멍 그자 소리만 크게 하지마랑 아 방도 잘할걸 인형량으로 나간 미식을 잘 내질건고 연구개발하멍 헛설 살아갈 방향을 잡아 봅서 나 장점을 그처럼 살아도 몰르크라 그자 핑핑홀몬 그자 어 심사인동 조사가는 맛에 사는 나 장점은 아직도 몰르크라 그자 고장됐어 좀지 나는 사람쭈 아이고 나는 사람쌈 피차일반이며 이 사람아